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빌리뽀 카이사라 지방을 지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다른 제자들이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면서 말을 했지만 베드로는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깜짝 놀라시면서 이것은 네 혈육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 주,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로마 황제 우상화 정책으로 로마 황제 카이사를 주라고 불렀어요. 로마 황제를 모든 로마 시민들과 그리고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신격화했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이 빌리포 카이사라 지방은 어떤 곳이냐면 로마 황제를 숭비하는 신전이 아주 오람하고 거창한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비하는 그 장소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데 그 시대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서기관들보다도 더 권위가 있고 그 시대의 구원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도 나 그렇게 고백할 거야. 그럴지 모르겠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다른 신을 숭비하면 처벌을 받거나 큰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옳다 그랬습니다. 옳다. 옳다 라고 하는 말은 정직하고 선하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같은 뜻이에요. 제자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고 좋았더라 좋다고 말씀하신 그것과 같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라고 부르며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여 하나님의 심을 최초로 가장 먼저 인정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주라고 불러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